내가 어디서 받는지 모르잖아 그럼 전화받는 줄 다 따져야돼? 그 있잖아 내가 던지는 이 말은 내 생각을, 나 스스로 한 질문을 내가 던지는거야 내가 내가 문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 그럼 전화받는 유치별로 다 전화받는 유치 중요한게 아니지만 결국 길이 있는 가서 가보면 똑같다 그 말 아니야 네 그럼 전화를 어디서 받는지 알 수 있어? 달라지겠네 아니 가다보니까 얘가 이른가다가 연파를 왔어, 위로 가는거 보라 이거 아닌가? 갔단 말이야? 단,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서점을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 도서관에 갔다 올 수 있는거야? 네 네 좋은 프리버 없나? 다 새? 신나네? 막 새진 않아 막 새진 않아? 막 새진 않고 다 틀려서 새 전화받는 되게 많다 어? 움직이면 다 해봐야 되겠네? 직접 가봐요 아, 직접 가봐 니가? 그냥 가 일단 전화 한 번씩 해 한 번씩 맞았어요? 맞았어? 네 야, 다 새서 풀어서 막기가 진짜 어려운거야 원래 응? 야, 근데 가다가 돌아가야 되는거잖아, 그렇지? 네 야, 그렇게 생각하면 니가 결국 다 짤락죽했단 얘기잖아 그래도 근데 그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거야? 올라갔다 해서 전화 여기서 받았어 응? 되게 나이스 아, 안 되지 않을까? 응?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화 여기서 받았어 네 이런 프리콘도 괜찮은거야? 연차 전부 했었는데 연차 한 치과 연차 한 치과 가끔 또 가도 돼? 네 그럼 문제없는거잖아 네 정료가 봤을때 쳐서 위로 한 칸 가서 옥피디에 따라서 단격 세어티브로 가는거고 저건 핏사핏 그거라고 하는거 원래는 집에서 손에 빨간 차단거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있겠다 가다가 다 받은거지 이거 또 가라지 네 끊겼네 하아 뭐랄튼 몇 가지 케이스로 남겨요 몇 가지 케이스랑 뭔 말이냐 위로 0칸 갔을때 1칸 갔을때 2칸 갔을때 2칸 갔을때 3칸 갔을때 3칸 갔을때 여기갈때 여기갈때 내려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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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없나요? 아니야 만 오른쪽으로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어차피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는건 니 얘기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네칸 오른쪽으로는 어차피 4칸 밖에 갈수 없으신가 아니 여기서 얘기했다는건 없어요 그래도 4칸에 가요 그래도 4칸이죠 아니 여길 갔다가 다시 내려갈때 결국 4칸에요 네 오른쪽으로는 4칸이죠 오른쪽으로만 따지면 오른쪽으로 따지면 4칸이에요 네 근데 아까 여기 4개에서 쪼갠건건 없지 않나요 약간 위로갔을때는 변화를 줘갖고 변화를 준다 그니까 아니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셀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걸로 최단거리 한.. 어쨌든 위아래만 칸한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거에요 근데 아직은 안팎은 안팎은 그러니까 이런경우는 얘랑 친구한테 다 수단을 해서 포함을 할거에요? 그럼 이것도 다 세야되겠네요 다 바로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 예? 그렇잖아요 저런거 다 따로 생겼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4칸만에 갔을때 6칸에 갔을때 8칸에 갔을때 3개 다 어차피 얘가 추단거리는 4칸이거든요 가장 만만하게 그냥 3개 따라 생각하면 4칸에 갔을때 5칸에 갔을때 5칸에 갔을때 5칸에 갔을때 5칸에 갔을때 5칸에 갔을때 6칸에 갔을때 4칸에 갔을때 6칸에 갔을때 6칸에 갔을때 8칸 10칸 근데 뒤로 가는건 없겠네요 그죠 뒤로 가는건 없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많이 간게 12칸인가요? 10칸이네요 10칸이네요 그렇죠 가장 멀리 간게 이렇게까지 제일 멀리서 안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4칸에 갔다 라는 얘기는 그냥 오른쪽만 4번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냥 X를 이렇게 타놓고 올라가는걸 올라가는걸 Y 내려가는걸 지 그럼 네 그럼 4칸이면 X만 4개를 나열해야됩니다 6칸에 가려면 X가 4개 있구요 Y는 하나 Z도 하나 나열해야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이게 위로 먼저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야돼요 만약에 이게 이걸 나열하다가 Y가 먼저 등장하면 안돼요 아 Y랑 같이 4개 중에 2개 뽑으면 앞에 나온걸 무조건 Y를 쓰고 뒤에 나온걸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해야돼요 그냥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똑같은걸로 어떤 Y라고 놓고 그냥 나중에 경우를 줘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왜냐면 지가 허리다가 만들거든 우선 쓰고 얘는 X가 4개에다가 Y가 6개에다가 되는거지 그치? 네 그럼 이런 상황이 보내지겠다 만약 이 표현을 했더니 Y Y X X Y Y X X 그럼 길을 어떻게 가야돼요? 위로 먼저 올라가야돼요 이 Y는 무조건 위로가나요 네 그럼 이 Y가 내려가는거에요 올라가는거에요 올라가는거에요 어떻게 알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단거리는거에요 아니죠 올라갖고 전화해봐도 전화를 이렇게 하는거 이것도 있지 아니 근데 어쩌면 다시 위로에 갔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왜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전화를 여기다 받았는데 최단거리가 아니라 올라가야돼요 그러면 저기야돼요 또 올라가잖아 아니 올라갔다가 외산을 잡았어 내려갔어 갔어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최단거리가 없었네 뭐 아니 이 최단거리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최단거리인거야 문자 1번 받은 글씨를 샤다다 연락을 받고 여기서부터 최단거리인으로 갔다 하자고 아니 갔어 살아났어 문제없다 내 말은 이거를 바꿔서 이 Y가 올라간거야 내려간거야 어떻게 판단할거냐고 그 고민이 해결되었는지 있을거 같은데 이럴 수도 있다 이 상황이라는 글씨를 올라가 두 번 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치 그러면 야 이걸 놓고서 첫번째 Y는 무조건 올라가야되죠 그쵸 첫번째 생기면 Y는 좀 올라가야되요 네 내가 알게 되요 네 Y가 4개가 생기면 무조건 첫번째 Y는 올라가야됩니다 그럼 나머지 3개중에 하나가 내려갈거야 몇가지야 3가지 더 안될 더 안될 안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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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개 올라가야되네 안좋지 이거 올라가야되네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서점으로 가는게 아 그럼 서점으로 가는게 서점으로 가는게 아 아 아 서점으로 가는게 그 서점으로 가는게 그 서점으로 가는게 그럼 이럴 수도 없네 그럼 이럴 상황인가 앞에 그럼 앞에 동쪽으로 올라가야되겠네 네 되게 무조건 내려가야되고 그럼 나랑 대략은 그냥 인접수는 해결된건가 서점으로 가는게 말 때문에 얘는 한가지 얘는 600에 400에 100 얼마야 15 8 800에 400 300 70 얼마? 70 맞는거지 네 10 100에 400 600 210 210 210? 210? 다 더하면 85 40 50 조일 70 30 70 30 40 50 60